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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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이브가 떴습니다 오늘 동영하면서 아주대학교가 남대였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가 레인보우 멤버들 반성 좀 나누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의 주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의 시납어 도움브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엉뚱소녀 오순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브의 타겟이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브의 보름의 김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브의 타겟이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브에서 시크함과 도도함을 맡고 있는 노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으셨는데 좋진 않으세요? 좋아요. 좋아 보인다. 오늘 멤버들 중에 활동이 굉장히 쉽다있고요. 왜냐하면 그녀는 소개따이기 때문에 제 옆에 생각한 거 아시죠? 네. 진짜 멋있어요. 20분이세요. 제가 지금 그중에 와서 공연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호응을 많이 해주시니까요. 저희가 멤버는 좀 똑같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보셨어요. 모든 분들도 많이 즐겨주세요. 모든 분들도 많이 즐겨주세요. 다음 곡으로는 저희의 일찌 매건 포속복이었던 남녀벌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